아 그 이제 마늘 마늘 같네요 마늘 굴더 어제 그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아 밑으로 요렇게 줘 예 와 굴더 굴고 이거 몇 년 정도 컸습니까 2 3년만에 그렇게 빨리 큽니까 빨리 커 이 해반도 속아가도 그렇게 굵잖아 키는 거 같으면 아뜸 맛도 다 캐가지 낯수지 않으니까 요새는 여기 사람 안 오거든 작년에 보니까 뭐 올라와서 캐 가더구만요 동네 사람은 안된 게 아니잖아 다리 아프다 이러면 안 오는 거다 다리 아프다고요 그럼 막 다리에 제목은 병원 세워가고 그래 먹는 사람 사는데 뭐 작년에 여자가 모이고 나랑 주사 먹고 뭐 양보고 그엔 다행히 연세가 연세들이 있으시니깐 연세나 모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일하고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재미없냐고 나랑 같은 경우는 이러면 골프인다고 했잖아 아 일 안 해도 나이들만 아프지요 아프니까 주사 맞죠 아 if 야 할래야 나 먹으면 두고 가 저런데 좀 나가 약은 한 것 같은데 그러믄 그 놈은 괜찮아 내가 약만 먹으면 더하단 얘기야 hyvä 그 중독세 되면 요 야이가 많이 먹었던 성들 때문에 안 먹으면 못 돼 약두자고 먹으면 중독된다 하더라구요 중도 돼지고 그래가지고 약하면 한가든 다 먹어야 된다. 안 먹으면 누가 와. 나는 그냥 약한 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먹네. 야 굵다 굵어. 뭐 마늘 같네 마늘요. 이제 그만 계세요 어르신. 예. 나중에 또 해 먹어. 나중에 또 캐 먹어야죠. 약을 깨우는게 오는 게 없거든요. 이제 잘 먹으면 좋겠어요? tule 내 얘기 오이시고 싶지 않아요. 나는 지금 내 몸에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. 나는 왜 먹지 않겠어? 나는 먹으면 좋겠어요.